이제 가장 못생긴 사람을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외모순이. 얘네. 얘네. 먹을 수 있어. 먹을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어, 먹을 수 있어. 물의 수식.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. 정말 좋아하는 거 같아. 이거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, 쉽게 설명하면 제주도 돼지고기 있지. 돼지고기. 맞아요, 흑돼지. 매일 저녁에 찍어 먹는 그 돼지고기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달국식이야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예요.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